그럼 저도 힐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100% 힐축은 찍었거든요? 헤드 나오면 헤드를 팰게요 깍사 때리다가 노노노노 나가면 안 돼 저 해봐 해봐 풀었어요 네 까시 까시 네 고축 들어갔어 후방 사냥이에요 이거 지금 제일 위험한가? 팽차했어요 무기 뺏었고 오케이 네 마비 설병이 창조할 때는 안 들어가나 보네 거강 도망가셔야 돼요 저 못 도와줘요 해봐 풀 해봐요 오케이 힐 힐 힐업했고요 네 해봐 성공 아이고 만화 균열 해봐 성공 저 또 해봐 힐풍 꼬리 묶여가지고 괜찮아요 힐업 때 힐 때 힐 때 힐 때 힐 때 힐 때 조금 나와봐요 암습 아 씨 이거 힐러 바꾸기 또 못 할 것 같은데 오케이 백포 탈퇴 힐러 바꾸기 해봐요 우르솔 힐러 바꾸기 해봐 추방 저 추방 숨기 힐러 바꾸기 해봐요 우르솔에 지금 얘 있을게 숨었거든요 참외까지 때릴게요 암습 해봐 저 풀 해봐 성공 계속 이지를 한다 지금 얘네 보니까 제가 두루를 몰아야 되거든요 같이 와주세요 붙어주세요 힐러한테 두루한테 성공 성공 끝까지 들어왔어요 끝까지 붙어주세요 끝까지 붙어주세요 끝까지 붙어주세요 생차 못 풀어요 이거? 일단 저 보충 아 짜증난다 이거 못 쫓아올 것 같은데 악사패 이거 도저히 못 쫓아가는데 일단 승마는 봐왔는데 일단은 악사는 제가 드리브를 하고 있는데 해봐요 괜찮 뭐 풀어요? 아 따라가 봐요 계속 아 감금이구나 네 풀해봐 풀해봐 살았고 해봐 성공 끝까지 해봐 성공 키쁨 지옥군질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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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 사냥 마비 걸었어요 나이스 힐업 일단 사냥 사냥 힐 사냥 과연 가지 생차 난 마나가 너무 마르는데? 아 대박 주방까지 마르 마나가 없어 죽여봐요 그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어 이거 거강 저 죽을 것 같은데? 천망 잡았다 나이스 어 뭐 안 죽었는데? 아 죽었구나 죽은 거구나 어 씨앗이었어요 아 씨 개빡세네 아 진짜 열받는다